자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한번 디오쇼다운에서 캐리를 해주고 반응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오쇼다운 파이퍼 들었고 좀 더 간지나는 프리 할 수 있도록 유저탄 들어버렸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1킬 해줘야겠죠? 그렇지 어때? 1킬 더 해줘? 나이스 어이구 이거는 좀 빠지자 굳이 이기고 있으니까 무리 안할게요 약간 반응 유도로 이렇게 따봉 하나 날려주고 기다려봐 금방 한 팀 정리해줄게 하나 둘 하나 더 어떤데 직접 눈으로 봐야 믿는 편인가? 그렇지 아이고 피타임 조금만 가지자 조금만 자 회복할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간다 오우야 빡세구나 빠졌고 어 저걸 피해? 대단한 자식 나도 피했고 그렇지 잡았다 양각도 잡아줄게 양각 잡아주는 프리 어떤데 나이스 따봉 날려줄게 반응 한번만 해줘 하하하하 가장 어려운 챌린지 마크 한 대만 쳐주겠니? 한 대만? 잘했어 바로 보답해줄게 그렇지 세 개 먹어주고 아이고 금방 간다 금방 한 대 피하고 바로 째끼라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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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 그냥 바로 가버려서 와 디오티밍이야 설마 아니지 와 진짜 또랍이다 일단 여기부터 제거하자 아니다 저거부터 잡아야되나? 저렇게 역겹게 점수를 올리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적인 생각이 드네요 뒤져라 그냥 그냥 못하면 점수를 올리지마 못하는데 왜 굳이 점수를 올리려는 거야 그렇지 그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 나이스 귀여우시다 나이스 백업 좋았다 따봉 하나 줄게 오케이 칭찬 하나 해주고 이러면 기분 좋죠 사기 올라가죠 바로 아이고 이거는 좀 아프다 조심하구요 그렇지 큐브 내가 챙겨 아이고 아프다 개아파 임마 그만 쏴 나 오른쪽부터 정리 해야겠다 나이스 하나 정리했구요 내가 앞에서 좀 막아줄게 이렇게 벌어주는 겁니다 바로 팀 게임이잖아 오우 일단 밑으로 빠져주도록 하고 간척하면서 나이스 나이스 일단 회복 좀 하자 봐줘 봐줘 일단 살았어 숨 좀 돌리자 오우 오우 까비 오 저 잡아야되는데 지금 아니면 못잡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보여줬잖아 나도 만두 있다 통했어 통했어 자 일단 궁 채우고 까비 누구 킬할 사람 없나? 까비 궁 곧 차여 한 대만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지금 자이들이 잘 넣고 있죠 잡고 자 이러면 스튜디오 잡을만 합니다 아 저거 지금 싹수를 잘라두고 싶은데 자 여기 잡아주도록 해야겠죠 이거 잡자 하하 어땠어 깔끔했고 자 여덟개짜리 바로 교육해주겠습니다 한 대 두 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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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컷 아 깔끔하다 좋아 까먹먹어라 1킬 0 됐어 어때 1킬 0 됐어 어때 1킬 0 됐어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